보통 빨간색으로 되어있으면 길이 아닌데 오오오오오오 당황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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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거기서 내가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해 하고 혼자 거기서 지랄라고 앉았냐 아니 혼자 당황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딱 한 번 멈췄을 때 지랄 연맹을 하다가 거기다 죽었네 당황하지마 아! 아! 당황하지마 여기서 2단 점프를 하나, 둘 좋아 하나, 둘 아, 저기서 뭐 줄 것 같은데? 올리비아 아... 그는 아르젠트 액큐뮬레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포털을 매뉴얼으로 인해 아르젠트 타워들은 아르젠트 타워들은 그들의 디멘션은 아직 가능하다고 우린 큰 위험이야, 닥터 헤이브 아, 체력이 낮습니다 지금 체력을 높이려면 체력을 높이려면 체력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 체력이다, 아 기가 막히네 나머만 구하면 되네 다음 업그레이드는 체력 어떠냐 아... 탄환에 올인하니까 앞으로 이제 종류가 많아질거 아닙니까? 총 종류가 자, 맵 자료로 다운로드했구요 어차피 맵은 안봐도 됩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위치가 다 나와서 진짜 비웅신이 아닌 다음이야 진짜 뭐 경금이나 뭐 이런 애들 아니면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나같이 나같이 연어같이 지금 앞으로 갔다가 그냥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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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총 안 먹는거냐 뭔 소리야? 슈퍼사건이 있었다고? 에이 거짓말 어디? 오? 슈퍼사건 슈퍼사건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어차피 편집으로 다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원판은 슈퍼사건이 없어서 그런거지 말입니다 슈퍼사건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재장전 시간 단축 무조건 해야죠 아 슈퍼사건 나왔습니다 일반 샷건 이제 쓸 필요가 없어요 누가 씁니까 일반 샷건을 아 물론 가깝게 쓰기도 합니다 슈퍼사건 어 장전 빨라 이게 한발에 두박씩 나가서 아 존나 세거든 와 타격감 기가 막히네 글로리킬 하면서 체력 조금 채우고 와 비켜 맞 mund 애들 또 이렇게 하면 스턴에 걸립니다 스턴에 예아 와 와 저기 끝에 있던 놈까지 다 걸렸네 지금 피해를 먹고 기가 막히네요 와 세긴 세다 이제 한 마리 좋아 들어와 들어와 와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핸드캐논 존나 세네 역시 탄을 빨리 소모한다는게 조금 안좋은거긴 하지만 그래도 슈퍼사건은 슈퍼사건이었다 관통탄까지 있으면 아까 뒤에 있었는데 뒤에 있는 애들 다 죽었거든 암호 업그룹은 안해도 될 것 같아 체력 글로드킬 위주면 체력 업그룹을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 엑스팩스 패드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반응에 한 번에 깬 듯이 안았다 요즘 세상에 인마 취직하기 얼마나 힘든데 어디서 앓는 소리라고 앉았어 하루에 세네시간 일하고 월급 210만원씩 받아가면서 쟤 쟤놈 왜 안 움직이지 내가 내려가면 움직이나 아 꽃먹이 누가 꽃머야 업그레이드 관통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 관통할 수 있는지 보자 이건 프레데터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전투복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는건데 이거를 지금 하는 것보다 무기교체 속도 빨리 아 하나밖에 없네 모아서 한 번에 하는게 좋지 않을까 방송 보고 있는 것도 일하는 거라고 아니 지갑 집에서 어차피 할거 없어 쟤도 찐따야 로켓런처네 네 초반에 얻어서 로켓런처 나중에 이제 로켓런처나 뭐 슈퍼사건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계속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말 넘심은 무슨 말 넘심이야 어차피 맨날 집에 있는데 저거지군 보스 하지만 난 슈퍼사건이지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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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댔다 아 이새끼 존나 세네 아 이 여기서 잔챙이 까지 나오는건 좀 에바아니 하지만 저는 이게 있지 말입니다 피해를 먹었거든 좋아 저놈이다 아니 이 새끼 존밥이었잖아 꺼져 꺼져 와우 니가 그렇게 싸움 잘한다네 예아 나와있어 어 뭐야 두마리잖아 좋아 와 슈퍼사건 업그레이드하니까 정신을 못 차린다 애들은 지 똥 지가 처먹고 막 터지질 않나 진짜 화끈하네 이거 이 샷건 나온 다음부터 오 샷건 아 오 이거 대박인데 야야아 아 아 아 아 진짜 잘 만든 게임이다 편집자 오바 울지 말고 힘내요 어 너무 가녀린 놈들이야 가녀린 악마들이야 뭐 뭐 난이도가 노말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아 이거 타고 가는거네 네 게임 레벨 자체가 초보자 가기도 되게 쉽게 돼 있어서 어 그리고 패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지금은 조준보정을 안해놨습니다 샷건 같은 경우는 크로스웨어가 커서 크로스웨어가 크면 여기 안쪽에만 들어가면 물론 중앙이 데미기가 가장 크겠지만 조준하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패드 이용자들한테도 괜찮지 300미터나 올라가야 되거든 으어어어어 당황하지마 운멍장 당황하지마 다 왔어 오 씨발 어어 어씨 어 이거 왜 이렇게 어 이거 사람 반 뚫리게 만들어놨냐 이거 이중점프를 좀 높게 좀 만들어놓지 이것봐 하나 이거 다 깼어? 닿네 아 순간 흠짓했다 진짜 안 닿을 듯 하면서 30cm가 좀 크긴 큰 것 같아 지금 방금 돌아가는 소리 들었냐? 분명히 딱 올라가면 어?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저기 뭐가 저게 피스톨 운동을 하고 있잖아 저게 저게 뭐야 아아 타워를 올라가십시오가 아 목표인데 말입니다 아 저깁니다 저기 저기에요 아 이거구나 이게 딱 들어가기 전에 저기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야돼 에너지를 왜 이렇게 많이 많이 주지 올리비아가 그렇게 쎈가 이상하잖아 일단 장칭이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샷건탄이 좀 있어야 되니까 돌극소총으로 일단 애들 좀 갈궈준다 너무 많이 주는데 아이템은 이 쟤끼빈인데 춤을 추고 죽더라 너 어 야아 아 도돔파 여기서 다 뭘 깎겠다는 거야 지금 딱 보니까 아아 아 이건 소용없고요 암어를 안주고 피를 많이 준다 그리고 애들 존나 많이 보내가지고 아 확실히 샷건이 좋은거네 샷건 타니지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하는거지 네 이제 샷건을 슈퍼샷건을 쏘겠습니다 와아 어 에너지없다 와아 또 이게 나와야되겠구만 이건 무조건 맞추려고 생각하지만 플래시 데미지를 없애야돼 잠깐 더러운 악마들 오오 방금 위험했어 체챗 체챗 들어와 들어와 아까 어딘가에 아머가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자 잠깐 나왔고요 어 아머 저기있네 하나 둘 하나 둘 아 여기가 보스가 나오는게 아니라 애들이 존나게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피를 많이 줬던거네 됐다 어 데몬들 다 없앴어 저 여기도 있었네 이러면 이제 나머지 피만 좀 먹고 한 번의 아름답게 깼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야됩니다 저어 끝까지 아니 저걸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라고 일단 이걸 타고 올라가므되는거 아닌가 퐁 중간중간에 이겨낸게 이유가 있어 아 근데 50짜리인데 암호 아크릴 안해서 50 이상은 먹을 수가 없지 저걸 먹고 싶구나 먹어도 먹어지지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저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싸운다는 거거든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이걸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애 이렇게 괜히 먹었다 어 샷건탄 무적이네 무적도 있네 여기서 암호 먹네 자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는 곳 에어엡 찾아야되는데 여기서 더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아 이제 한 놈 죽일 수 있겠다 강한 놈 당하고 있네 패널 설마 이 패널 에이 설마 이거는 관련이 없는거 같은데 어? 어? 이거구나 그럼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게 지금 유리창으로 막둑혀있어가지고 어딘가 입구가 있을거야 어디에 입구가 있지? 옆에 있긴 무슨 옆에 있어 니네야 3인층으로 보니까 아 저거 문이네 아 이거 문이었네 벽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좀 한번 헤매니까 막 시어머니가 됐는지 나중에 내가 막 결혼한다고 해봐라 그 여자는 이게 안 좋네 저게 안 좋네 결국 공방장님은 누구한테 내가 어디 스트리머 방에라도 잠깐 들어가서 구경이라도 해봐봐라 로그인하고 벌써 형수님이네 어쩌네 하면서 막 해하고 커피 마시시라고 막 하고 난리치면서 막 뭐라 뭐라 해대면 내가 또 막 거기서 막 남의 방에서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막 커피 먹으면 이제 결혼하는 거라고 막 체력 방어 탄약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올리는 겁니다 아 방어냐 체력이냐 글로리킬을 할 것 같으면 체력이 더 나을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탄약에 올인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탄약에 올인합니다 아 이걸 먹는 순간 업그레이드하는 순간 기존에 스물 몇 개였던 이제 그 탄도 다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아 다 채워 주는 거지 보통 데드 스페이스에도 이런 시스템인데요 아 이거군 뭐야 아까 올라가던데 느려 아 자차산업이 지금 눈앞에 도래했는데 그 올라갔을 때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바로 봐야 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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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가자 하나 둘 그럼 어제 오가오가는 홍수님 보라가신거네요 하나 둘 하나 둘 저런 말에 일일이 대응해주지 말자 공방장 둘 주 시청자들은 보통 신경 잘 안쓴다 본인이 하지 말라는 걸 파악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갑자기 그 그 빵 터졌네 이쌍 아이치 아 빵 터져 이씨 하하하하 오 다긴 요즘에 내가 철딱 써니깐 웃긴 없어 그제 오 오 예 여기 보면 이게 있어서 여기 지나가고 오 맥디자이너 이거 은근 잘했네 아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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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아따아따아따 아 이거 한번 걸리니까 스턴 걸려가지고 와 아 병신이 됐다 줘 줘 줘 주고 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애들 뒤에 앞 뒤에서 나온다고 그냥 쫄지 말고 이런거 조심해야 됩니다 쟤 지져질걸? 딱 타이밍이야 지금 물론 안할 수도 있고 아 나 지금 피 없는데 저 새끼는 콩 막판에 뭘 돌을 던지기 이상으로 던진다 이쯤 되면 피를 하나 줘야되는데 그리고 이쯤에 뭐가 내려오고 이걸 잡고 징하기 힘들게 올라가네 징하기 힘들게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멋치게 준비해 준비해 위험해 위험해 아 글로리킬을 할수 없을만큼 얘가 너무 강해 좋아 이 글로리킬을 통해서 일단 파워명이 탄약에 올인한 상태라 체력은 계속 이 상태입니다 고개 들고 대가리 얘 큰 데미지를 얻으면 얘도 진짜 많이 맞았어야 되거든요 일반 샷건으로는 사면 샷건 두 방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되는데 아름답구만 마 이게 게임 아닙니까 이것이 타격감 방금 움찔했다 지금 넘어가려다가 니네 같으면 안그러겠냐 음찔했다 하나 둘 좋아 이건 어찌 아 여기다 하지말자 한번 더 갈때 음찔했다 높아도 너무너무 높다 어 어 어 어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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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지마 당황 아 죽을뻔 저 레이저에 닿으면 죽을거란 말이야 여기 탄이 있지 이러면 지금 샷건탄 50발 이거 한발 쏠때마다 이제 두발씩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열릴걸 기다리면 열리지 않나 여기 왜 들어왔지 여기 왜 들어왔지 여기 왜 들어왔 여기다 아 복잡하네 암호가 조금 부족한데 올리비아가 존나 잘 싸울거란 말이야 이름부터 올리비아잖아 어 어 자기 몫을 갖고 갈 수 없을거래 아 이걸 이제 준단 말인가 혹시라도 어 이건 코덱스 무기 홀로그램 이거 어떻게 쓰라는거지 코덱스 무기 홀로그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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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바꾸는 방법 모른다 아 여기있네 홀로그램 네 바꿨습니다 그러네 이걸 여기 이거 쓰는건 좀 좋고 좋아 아마 뭔가 유인 오 이렇게 많이 주지 저 할머니가 저렇게 센가 이 사람 하메 하메 이 사람은 그렇게 센? 이 날이 끝이구나 이게 끝이구나 마지막이야 딱 딱 딱 딱 베나 어머나 이...옥 지옥 아 지옥 문 열었다 아 지옥 문이 뜨읍 안 지옥? 아 지옥문 열었다 진짜 안 죽네 와우 괜히 옆에 있던 놈이야 지금 이제 와서 죽은거잖아 아이 제길 가만있어 아 형 어 위기에요 엉방장 위기 아 이거 뭐야 어 어 아이 저거 아휴 엉방장 위기 엉방장 위기 위기에 사라다 와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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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돼지는 뭐야 아이 좁은 무역에 여기 와가지고 아우 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계속 무한 리젠 되는건데 시간제한이 있는거였어 지옥이다 이제 지옥 들어간거야 터지는 바람에 우리 둠에서도 지옥부터가 시작이지 샷건 슈퍼샷건로 가자 여기가 지옥입니다 딱 봐도 지옥같지 말입니다 니네가 죽으면 갈꼬 으하하하하하하하하 그 딱 빨간 모자를 쓰고 빨리빨리 안 움직입니까 빨리빨리 그러고있는 조교가 나 팍 빨리빨리 빨리빨리 힛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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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공..인공공방감만 심한 짓 지금 뭔가 프레임 드랍이 심해지고 있어 내 컴퓨터 지금 터질려고 해 어어 이건 뭐지? 이건.. 가오스 캐논이군 허어어어어어얼